엠바고 곧 있으면 풀리는데 제가 페이지를 다 띄워뒀습니다 일단은 벤치마크 볼 사이트들 보겠습니다 아난드텍, 톰스 하드웨어 국내는 쿨엔, 퀘이사 그리고 유튜브는 게이머스 넥서스와 하드웨어 언박스드 올라왔죠? 일단 CPU 먼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아... 요거부터 봅시다 아... 아난드텍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쉐도우 오브 워, 아니야 스트랜지, 어 GTA5 이게 FHD, FHD 기준으로 봅시다 FHD 하위 5%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 9900K가 127, 9700K가 124 9000... 아... 3900X가... 오... 3900X가 3700X보다 더 높네요 클럭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높습니다, 캐시빨인가 2700X는 여기 한참 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말했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낮죠? 이까지는 됐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위 5% 프레임, 여기서는 못 따라잡았죠? 3600은 여긴 벤치 안 했는가 보네 평균 프레임,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도 9900K, 9700K, 3900X, 3700X 아 근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차이 없는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 체감으로는 차이 느끼기 힘든 수준인 정도죠? 2700X는 한참 차이 나고 25프레임 차이니까 엄청 많이 차이 나죠? 160프레임에서 25프레임이며 8700K는 여기 8700K는 확실히 노오버는 밀립니다 클럭 자체가 밀리니까 노오버 밀리죠, 확실히 근데 오버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8700K 사실 8700K가 밀려요 이건 노오버 기준이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이거 GT5고 스트레인지 브리게이드 말고, F1 말고 아난드 택은 게임을 진짜 개똥 같은 것들 밖에 안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좀 그래요 쉐도우 오브 워 쉐도우 오브 워 이거가 QFHD 울트라 5 뭔데 390 뭔데 여기 이 두 개가 밑에 있냐 여기는 720p HD로 봤을 때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죠? 8700K가 더 위에 있고 약간 걸을 느낌 뜨죠? 약간 걸을 느낌 뜨죠? 톰스 봅시다, 톰스 톰스 아저씨 톰스 아저씨 CPU 어디 갔어요? CPU 벤치 왜 글카벤치밖에 없어요? 톰스 아저씨들 CPU 벤치는 해놔요 아니 톰스 아저씨는 글카벤치밖에 없네 잠깐만 게이머스 넥서스 유튜브는 서버가 안 터질 테니까 어? 게이머스 넥서스 안 올라왔다 하드웨어 언박스도 어? 올랐다 하드웨어 언박스도 올랐다 치남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테크스팟 테크스팟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죠 치남당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치남당인데 벤치는 생각보다 정확한 편 좀 유리하게 안대쪽이 유리하게 벤치하는 면도 있는데 그건 옵션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벤치 자체는 꽤나 잘 나옵니다 일단 시내벤치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시내벤치는 당연히 7집도 볼 거 없고요 프리미어 아 프리미어 프리미어 나한테 중요한 프리미어 아 아 3900X가 7800X 당연히 이겠죠 이건 10코어 20스레드니까 2920X 이거 몇 코어지? 아무튼 9900K는 그냥 쳐바르죠 와 뭐야 3100X가 9900K를 프리미어에서 바르네요 4K 아웃풋 4K 60프레임 H64 어어? 야 이거 어떻게 이겼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겼는데? 어어? 프리미어를 어떻게 프리미어를 이겼습니다 일단 3700X가 프리미어를 이겼어요 일단 3900X는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높이 위치를 했고요 다른 건 V-Ray 볼 거 없고 시스템 파워 컨슘 전력 소모 전력 소모입니다 3900X가 224W TDP가 300X 몇이었죠? 아 100W였죠? 아무튼 이거는 일단은 PBO가 터진 거겠죠 당연히 PBO가 터진 걸 테니까 그... TDP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3700X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700X는 8코어 16스레드 300X는 12코어 24스레드 우리 부스터 클럭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2700X랑 3900X랑 전력 소모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9900K는 전력 소모가 높고요 244W 3900X는 2700X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은 전성비고 뭐고 작업은 다 박살 낸 거예요 작업은 9900K 그냥 작살 냈습니다 이거는 뭐 대충 나와 있는 자료들 공식 자료들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390X 무조건 갈 거예요 아시겠죠? 390X는 무조건 갈 거고요 390X로 먼저 넘어갔다가 꿀 좀 빨다가 두 달 뒤에 3950X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는 하위 1% 프레임이 잘 나오네요 하위 1% 프레임 엄청 잘 나오네 아무튼 뭐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 지원이 상당히 잘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나오는 게임 왜였냐면 보시면 2700X도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8700K보다 살짝 위에 있고 평균 프레임은 3700X가 동일한 수준이고 하위 1% 프레임 더 높고요 9900K, 9700K 다 비슷비슷한데 하위 1% 프레임이 살짝 더 높습니다 아무튼 평균 프레임은 9900K, 9700K 제가 말했던 대로 3900X, 3700X 약간 아래 있는 모양이 나왔지만 하위 1% 프레임이 더 높다는 거 뭐 오차범위 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더 높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나머지 더 벤치를 보도록 하죠 배틀필드 5 배틀필드 5가 인텔이 잘 나왔던 게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텔이 상당히 잘 나왔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는데 3900X, 3700X 하위 1% 프레임이 3900X가 더 잘 나오네요 아무리 봐도 캐시빨 느낌 들죠 평균 프레임은 동일하고요 9900K, 9700K, 8700K 순서대로 나옵니다 뭐 근데 프레임이 여기서는 꽤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꽤 차이가 나요 7900X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이 스트림 라인업인데 9600K 아 확실히 멀티코어 지원 게임이다 보니까 6코어 6스레드는 힘을 못 쓰죠 하위 1% 프레임 떡 나간 거 보이시죠 배틀필드 5는 9600K 못 써먹어요 하위 1% 프레임 떡 나간 거 보이죠 이거 마이크로 스터더링 미칠 거예요 그냥 뚝뚝 끊길 겁니다 2700X가 요 정도 그러니까 2700X에 비해서는 상당히 프레임이 많이 올라왔지만 약간 그 사이에 있는 느낌 인텔 9세대 라인업 제품들 6호 12스레드 위에 있는 제품들 하고는 약간 사이 있는 모양새로 나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올랐지만 상당히 오르긴 했어요 섀도우 오브 톰레이더 다이렉트 12에서 측정한 자료 아 9900K 아... 왕자를 지키죠 왕자를 지키고요 8700K까지도 여전히 왕자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이젠 따라왔고요 9600K가 그 밑에 자리하고 있어요 2700X가 9600K부터 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존 라이젠 2세대가 쓰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라이젠 2세대가 여러분 이걸 보고도 라이젠 2세대가 게이밍을 할 만한 CPU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라이젠 2세대가 게임 못 해요 이거는 게임을 60프레임 여기는 144프레임 모니터 144Hz 모니터 잘 뽑아주는 그러면 이거는 60Hz 모니터 써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게이밍 오지게 딸리는 게 맞았어요 게이밍 오지게 딸리는 게 맞고 체감도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90프레임 이 정도면 30프레임 차이 났는데 120프레임하고 90프레임이면 차이 미친 듯이 많이 납니다 그 대신 이제 젠 3세대 라이젠 3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쫓아온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쫓아왔어요 왜냐면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인텔 CPU에서 상당히 잘 게임이 다이렉트 12인데도 불구하고 인텔 CPU에서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격만 이제 3900X는 좀 가격 좀 그렇지만 3700X는 가격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니까 작업 성능까지 생각하면 9700K는 작업 성능에선 개처바르니까 DB.QHD 말고 FHD FHD로 보시면 CPU 딱 보이죠? 그리카 병목이 꽤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아까 봤던 대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3900X가 더 위에 있고 3700X가 그 아래에서 8700K가 비비거나 약간 아래 하위 1% 프레임은 더 낮게 나오죠 그리고 9900K, 9700K 희한하게 근데 9700K가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클럽도 높고 캐시도 더 높은데 디비전2가 하이퍼스레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임인가 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임들 가끔 있습니다 하이퍼스레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오히려 프레임이 역전되는 게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벤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게임 자체가 그런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파크라이 뉴돈 파크라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텔 CPU에 조금 더 프레임이 잘 나왔던 게임이었어요 파크라이 5까지 파크라이 뉴돈도 어차피 파크라이 5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프레임 보시면 9600K... 하하하하 9600K가 3900X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파크라이가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파크라이가 파크라이 5도 그렇고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런 게임이고 그래도 상당히 프레임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어요 2700X는 진짜 파크라이에서는 2700X는 그러니까 라이젠 2세대는 진짜 게임 하... 진짜 가격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는 나가 죽어야 되는 왜냐면 7600K한테도 지고 있잖아요 4코 4스레드 CPU 7600K 4코 4스레드 CPU입니다 여러분 4코 4스레드 그러니까 이거 4코 4스레드 CPU한테도 지는 CPU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젠 2세대는 아니라니까 라이젠 2세대는 아니고 아무튼 라이젠 3세대는 그래도 인텔 쪽에 상당히 최적화가 많이 인텔 CPU 쪽에 상당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쫓아온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9600K한테도 지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임이고 9600K가 모든 게임에서 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극친화적으로 인텔 CPU 쪽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에 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뭐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크라이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파크라이가 거의 배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크라이가 진짜 거의 배그랑 비슷해요 그 AAA급계의 배틀그라운드가 약간 파크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월드워즈는 친앤... 친암단... 이거 최적화 개똥망 게임... 이긴 한데 이거 친암단 게임일 텐데 잠깐만 이거 월드워즈 친암단 게임 아니에요? 심지어 불칸인데? 2700X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최적화가 젠... 젠2의 최적화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2700X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패치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패치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패치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젠 2세대랑 3세대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최적화가 이건 패치가 적용이 안 되지 않았나 좀 라이젠 3세대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패치가 제대로 적용 안 된 겁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라이젠 2세대랑 차이가 없는 거는 아 이거는 게임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게임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패치되고 다시 봐야 될 겁니다 패치되고 아무튼 그리고 레이지 레이지 같은 경우는... 레이지가 친암단이었나? 친암단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도 결과치는 글카 병목이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평균 프레임 보시면 168, 167, 166 한 이 정도에서 다 멈춰있는 거 보면 이거는 글카 병목이 오지게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위 1% 프레임은 아 이게 위로 올라와 있었구나 7600K 이거 494 스레드 CPU다 보니까 하위 1% 프레임이 엄청 떨어지죠 이거 스터더링 미쳐요 이런 CPU로 게임 레이지 2 하시면 평균 프레임 비슷해서 어? 어머! 9900K랑 동급이네 하고 이 CPU로 레이지 2를 하시면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요 이거하고는 9900K, 9700K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위 1% 프레임이 이 정도 차이라는 거는 평균 프레임하고 60프레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30프레임 38프레임 차이 났는데 여기는 60프레임 넘게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체감 프레임이 이거는 거의 막 뚝뚝 끊길 거예요 라이젠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 라이젠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라이젠 2세대에 비해서는 하위 1% 프레임이 한 10% 언저리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도 9600K에 지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병목 걸리는 상황이라서 병목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레이지 2도 불칸으로 했는데 불칸이 뭔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상했네 히트맨 히트맨 같은 경우는 친인텔입니다 히트맨 친인텔 게임이에요 FHD 울트라 풀업이죠 풀업에서 테스트 했을 때 9700K, 9900K 9700K가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하이퍼 쓰레딩 꺼야 되는 게임 이런 게임들이 있는 거 벤치마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이퍼 쓰레딩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틀그라운드 할 때 하이퍼 쓰레딩을 끄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이퍼 쓰레딩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퍼 쓰레딩을 켜면 프레임이 더 안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쓰레딩을 껐을 때 끄면 9900K가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더 위에 있고요 8700K 그 위를 따라가고 있고 프레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7900X가 그 위를 따라가고 있고 3900X도 따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3700X는 소폭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9600K가 그 정도 비슷하거나 이 정도 사이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요약을 보시면 한 반 정도 왔는데 친인텔 게임에서는 9600K랑 아직 비비고 있다는 소리예요 친인텔 게임 아닌 거는 약간 아래는 약간 아래 라이젠 3세대가 약간 아래에 있는 느낌이라면 그 i7, i9 라인업에 약간 아래에 있는 느낌이면 친인텔 게임은 i5 9600K랑 비비고 있는 겁니다 9600K 심지어 이거는 오버를 안 한 거예요 9600K를 그러니까 9600K 순전 4.3GHz입니다 여러분이 오버클럭 하시는 4.7, 4.8GHz의 9600K가 아니에요 이거 4.3GHz의 9600K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면 얼마든지 이게 3900X보다 위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8700K도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거 4.3GHz의 8700K입니다 순전 올코어부스는 4.3GHz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오버클럭 하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8코어 16스레드 8코어 8스레드 제품인데 히트맨2가 8코를 제대로 지원해서 이 정도까지 프레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클럭 차이 때문에 이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버클럭을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프레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친인텔 게임에서는 9600K가 상당히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토탈워 아 토탈워 와 토탈워는 멀티코어 지원 제대로 되는가 보네요 프레임 보이시죠? 하위 1% 프레임 방어 잘 됩니다 9600K는 평균 프레임은 위에 있지만 하위 1% 프레임 방어 잘 안 되는 거 보이죠? 마이크로 서더링 하위 프레임 방어 진짜 안 된다는 소리예요 3900X는 심지어 10코어 20스레드 CPU인데도 익스트림 라인업이다 보니까 뭐 메모리 레이턴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클럭도 딸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상당히 안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심지어 8700K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이 정도 차이든 별로 체감 안 느껴집니다 지지만 하위 1% 프레임 이 정도 차이는 실체감 엄청납니다 진짜 실체감 엄청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9600K랑 7900X 아래에 있는 거지 실제 평균 프레임 아 실제 체감 프레임은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700K, 9900K, 9700K랑 거의 이제 동급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평균 프레임은 이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토탈워 같은 경우도 9700K가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 끄고 쓰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게임 3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임이 3개가 나왔어요 벌써 내가 왜 9900K를 예전부터 사지 말라고 하는지 계속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9900K 사지 말라고요 9700K 그냥 사시라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이제 게임이 아니고 시네벤치 막 이런 거 같습니다 배틀빌드5 이건 이제 4GHz로 맞추고 벤치마크를 한 거네요 뭐 IPC나 게이밍 성능에서 동클럭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겠죠 3700X가 9900K하고 4GHz로 동일로 맞췄을 때 그러니까 9900K가 내려준 겁니다 9900K가 내려온 거예요 4.7GHz 옳고 해서 4GHz까지 내리고 3700X도 한 4.1 정도 될 텐데 내려준 겁니다 4GHz로 동일로 맞추고 했는데도 여전히 배틀필드5 약간 친인텔 쪽에 치우쳐져 있는 CPU 쪽에서는 친인텔 쪽에 치우쳐져 있는 배틀필드5가 여전히 밀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라이젠 3700X가 똑같은 896 쓰레드 했는데도 그러니까 IPC가 오르긴 했지만 동클럭으로 맞춰도 여전히 게이밍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친인텔 게임들에서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템퍼러, 온도입니다 박스 쿨러, 이제 기본 내장된 쿨러 썼을 때 3700X가 이제 프리즘, 이번에 RGB 연동되는 이제 프리즘, 똑같은 프리즘 줘요 프리즘 주는데 프리즘을 꼈을 때 스톡이 이게 올코어겠죠? 4.05GHz가 올코어로 터집니다 블렌더, 블렌더 했을 때 기본 클럭이 요렇게 되는 거고 78도가 나오네요 상당히 착하네요 블렌더 돌렸을 때 블렌더 1시간 돌렸는데 78도면 상당히 착합니다 그리고 PBO와 오토 오버클럭을 했을 때 4.125GHz까지 올라가고 87도 클럭이 생각보다 PBO 터트렸는데 별로 안 올라가네요 0.1GHz도 너무 클럭이 안 올라가는데 1배수도 안 올라가네요 0.75배수밖에 안 올라가네 PBO 터트렸을 때 일단은 그리고 커세어 140mm 2열을 달았을 때 온도는 스톡 상태에서 41.2배수가 나옵니다 스톡 상태에서도 클럭이 더 높죠? 이거는 뭐 PBO가 아니고 XFR인가 그거 터진 거겠죠? 클럭이 0.7GHz가 더 높아요 그리고 PBO 터트려도 PBO와 새로 추가된 오토 오버클럭 터트려도 역시나 1배수가 안 오릅니다 근데 온도 상태는 상당히 낮은 거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압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예전 라이젠 2세대 같은 경우도 온도는 됐지만 뭐 때문에 안 됐죠? 전압이 너무 높아서 안 됐죠 이게 전압이 지금 몇인지 안 나오네 전압을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수동 오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려면 PBO가 이 정도밖에 안 터지면 수동 오버도 4. 중반대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코스트 퍼 프레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게임 종합을 내가지고 평균 프레임에 가격을 나눴을 때 이제 1프레임을 얻는데 가격이 얼마 필요한가 그걸 낸 거겠죠? 아웃게임 평균 FHD 울트라 옵션에서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는 9900K 가성비 개쓰레기고요 9700K 의문의 가성비 의문의 가성비 평균 프레임 왜냐면 프레임 차이 거의 안 나거든 9900K랑 9700K랑 9700K 의문의 가성비 나왔고요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런 가성비만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감 프레임이 이렇게 이게 평균 프레임이 기준인 거지 하위 1% 프레임이 이 정도로 잘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세대 이상은 저는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세대는 아니에요 1세대는 아닙니다 1세대 사지 마세요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더바우가 이제 라이젠 뚜따하는 걸 올렸는데 이제 이거는 부스트죠 부스트 클럭이죠 이거 4.4, 4.5, 4.6, 4.7 터보 4.4, 4.4, 4.5, 4.6 부스트 클럭입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퀘이사 존 퀘이사 존 벤치하고 쿠렌 봅시다 퀘이사 쿠렌은 아직도 터졌죠 톰스 하드웨어 뭐 들어갑시다 톰스 하드웨어 파크라이 아까 친인텔 게임이라고 했죠 약간 트리플 A급 게임계 배틀그라운드 네 파크라이 5 9900K 5.0 오버 했을 때 요 정도 오버 기준 이거는 이제 오버클럭 기준이시고요 여기 5.0 5.1 5.1 일반적으로 5.1이 안 들어갈 텐데 아무튼 요 정도 나오고요 노오버라 했을 때 요 정도 오버 했을 때 상당히 폭이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오토 오버클럭이랑 PBO까지 적용했을 때 3700X 3900X가 요 정도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최대 최대로 봅시다 아 제대로 봅시다 3700X가 더 높죠 118.4 흠 30% 흠 흠 괜찮습니다 그래도 2700X가 50% 정도 차이가 났는데 2700X 오버클럭이 수동 4.2 오버가 50%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거의 20% 가까이 프레임을 올렸다 는 거에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만족을 하시면 돼요 순정으로 비교를 해도 그래 순정으로 9900K 노오버 9900K 순정으로 비교를 해도 134.5에 118.4로 하면 그래도 14% 13.5% 14% 정도 차이 나죠 하 그래도 뭐 이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톰스 하드웨어가 원래 이제 오버클럭 폭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2700X 4.2기가 이랬죠 오버도 5.0이나 거의 오버클럭 난이도가 비슷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700X 4.2도 비슷해 나 해봤지만 커수목 거에도 4.2 안 들어가요 파크라이 말고 이제 파이널 판다지 보면 파파는 뭐 비빌만 하네요 파파는 비비는 것 같이 보이네요 파파는 오버클럭 한 거에는 못 비비지만 9900K가 왜 이렇게 프레임이 하위 1% 프레임이 낮은지 모르겠는데 어 끕시다 네 아무튼 3900X PBO 오토 오버클럭을 넣은 게 요정도 3900X PBO 오토 오버클럭을 켜지도 않은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3프레임 하위 1% 프레임도 3프레임 별로 차이가 없네요 희한하네 노오버랑 비교했을 때는 9900K가 져요 네 9900K 9900K가 져요 하위퍼3 9700K는 이겨요 하하하하 3700X PBO 오토 오버클럭을 켜면 3900X 순종의 비교 아무튼 뭐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2700X 4.2까지 오버 땡겨도 하위 1% 프레임 못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GTA5랑 이제 히트맨 보도록 하죠 아까 히트맨 말씀드렸을듯이 친인텔 쪽 게임입니다 GTA5 GTA5는 2013년 나온 게임인가 최적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건 뭐 친인텔 친함당 약간 가리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최적화 그렇게 좋지 못한 게임이에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보시면 프레임 봤을 때 FHD 울트라 옵션 돌렸을 때 여기 노오버라 봅시다 노오버로 보면 생각보다 프레임이 괜찮습니다 9900K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9700K는 이겼고요 3900X PBO의 오토오버클럭 형계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건 진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3700X도 생각보다 프레임 괜찮고 거의 이 정도면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실제 게임 했을 때 이 정도 차이는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줄 세우기지 이 정도 차이는 거의 거의 동급 수준입니다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뭐 아무튼 보통 이 정도는 오버클럭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 그래도 클럭바를 무시할 수가 없네요 클럭 그렇게 많이 안 오를 텐데 5.0이면 0.3 0.4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도 상당히 프레임이 많이 뜁니다 히트맨 같은 경우는 오버하면 넘사벽 수준까지 올라가고 오버클럭 안 했을 때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오버클럭 안 했을 때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따라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따라온 거예요 평균 프레임이 꽤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히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건 노오버하고 오버클럭 했을 때는 그래도 하위 1% 프레임이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고요 그렇네요 근데 여긴 좀 특이하네 여긴 9900K가 이기네 아까 아난드텍 아난드텍이 아니고 하드웨어 언박스들 테크스팟 벤치에서는 9900K가 졌는데 뭐 이제 벤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벤치 사이트를 그래서 여러 개 봐야 되는 게 벤치 사이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벤치하는 거라면 내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다 벤치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벤치하는 게 아니면 여러 사이트를 종합해서 결론을 봐야 됩니다 프로젝트 카스 이거는 안 하잖아 어차피 해요 아무튼 뭐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텔 CPU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텔 9세대가 9600K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쉽네요 톰슨의 디비전 같은 경우는 뭐 멀티코 잘 활용하는 게임 진암단 게임이죠 하위 1% 프레임 오버 안 했을 때 상당히 하위 1% 프레임이 높게 나오죠 뭐 괜찮습니다 비비오 비비오의 오토 오버클럭 켰을 때 평균 프레임은 딸리지만 하위 1% 프레임은 비등하거나 살짝 높은 느낌 오버클럭 했을 때는 차이가 벌어지지만 뭐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노오버는 비비거나 아래에 있는 느낌 오버클럭을 해버리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톰스 하드웨어 봤고요 톰스 하드웨어 글카벤치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난드텍 CPU 벤치 이거는 아까 봤지만 볼 가치가 없어요 쿨엔 쿨엔을 보도록 합시다 쿨엔을 보도록 하는데 램 오버를 벤치마크 시스템 구성 왜 인테루는 램 오버 안 함? 뭐 함? 장난해? 왜 인테루 오버 안 함? 오버한 벤치요 안 놈? 순정 높고 램 오버 한참 땡긴 거 높고 1대 1 3,800까지 땡긴 거 높고 4,200 2대 1 넣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왜 램 오버 안 함? 안 하고 비볐을까? 한번 볼까? 그래 봅시다 아 배그 아 배그가 있습니다 배그만 봅시다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봤잖아 저기서 배그만 보면 돼요 배그만 보면 돼요 어? 어? 아 졌는데? 이거 이거 램 오버 안 한 거잖아 이건 안 한 거예요 여기 맵 붙어있는 거 보면 이건 3,200 맵 넣은 거고 이거 2,600 넣은 건데 졌는데? 비등한 그냥 동일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왜냐면 파크라이가 그 정도 차이 나는데 배그가 이거밖에 이렇게 된다고? 배그가? 병목 걸린 상대인가? 글카 병목 걸린 상태인 것 같긴 한데 평균 프레임 봐서는 근데 하위 1% 프레임 병목 좀 걸려도 그래도 좀 차이가 날 텐데 쓰읍 왜냐면 라이젠 보세요 라이젠은 라이젠 쟨 2세대 봐 2세대 2세대는 이렇게 개판 났는데 이거는 내가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K사도 볼까? 잠깐만 K사도 볼게요 배그가 이렇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 배그 배그 울트라 어? 여기는 또 이렇다? 여기는 동일 램 오버인가? 잠깐만 여기 벤시 시스템 구성 봐야겠다 이거 동일 그 K사존이 동일 램 오버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K사존이 동일하게 램 오버 3200과 3600 이렇게 같이 놓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32기가 램으로 하던데 램 오버 8기가 4개 3200에 C14 동일하게 했네요 램 오버 차등 안 뒀습니다 램 오버 차등 안 뒀을 때로 봅시다 차등 안 뒀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데요? 생각보다 프레임 개잘 나오는데? 진짜 진심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 이 정도면 되게 좋은데요? 9900K 뭐 이 정도 나오고 9700K 이 정도 나오는 건 뭐 그런데 20프레임? 15? 15프레임 수준? 190에서 15프레임이면 큰 차이 아니죠 합의 1% 프레임도 만 15프레임? 생각보다 괜찮은데 2700X 보세요 이 정도 50프레임 차이 나는데 40프레임 이 정도 차이 나는데 15프레임 차이까지 따라왔으면 엄청나지 144프레임 넘는 거는 이제 벤치마크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배그벤치는 리플레이로 돌리는 거에 벤치마크 구간 차이라서 그거는 이 프레임이 인게임에서 이 프레임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퍼센트 차이만 대충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괜찮습니다 9600K 선에서 정리가 9600K가 이렇게 잘 나왔어 9600K가 이렇게 잘 나왔었나? 9600K 이거 노오버인데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도 아까 말했듯이 인텔 쪽에 좀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인데 비슷하네요 그 해외 벤치하고 살짝 비슷하게 나오네요 전세대 라이젠보다는 상당히 증가했지만 그래도 인텔 CPU 9세대 i7, i9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는 프레임이 나오는 거 그래도 멀티코어 트리프레이커 게임이다 보니까 9600K는 6코어 6스레드라서 힘을 못 쓰는 거 볼 수 있고요 평균 프레임은 따라오지만 하위 1% 프레임이 이렇게 가위 떡나가는 건 뭐다? 실체감 프레임이 상당히 떨어진다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상당히 심하다 프레임 차이가 40프레임까지 나면 이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40퍼 차이잖아요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막 40, 50퍼 이상 나기 시작하면 실체감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실체감이 그냥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전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절대 추천하지 않고 F1 말고 토탈어 토탈어도 여기 보시면 9600K 상당히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지만 i7, i9은 뭐 비슷한 오버 상태에서는 생존이죠 이 정도면 배틀필드5에는 오 배틀필드5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오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 배틀필드5는 프레임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와요 하위 1% 프레임 9600K 딸리는 거 보이죠? 평균 프레임은 약간 위지만 하위 1% 프레임 떨어진다 이거는 실체감은 9600K가 3700X보다 더 구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9700K가 근데 신기한 게 하위 1% 프레임이 비슷합니다 왜 이럴까? 이거는 코어 스레드 밀리는 거 느낌이 아니고 클럭이 낮아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이건 오버클럭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CPU 오버클럭 둘 다 이제 4.3기가 헬치라서 6코어랑 6코어 12 스레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9900K가 이쪽이 이제 뭐 8코어 8스레드인데 클럭 차이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하위 1% 프레임이 이렇게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페시브 이쪽은 인텔 CPU에서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오던 게임이고 우리 암드 홍보할 때 뭐라고 했다? 우리 암드 E3? 컴퓨텍스였나? E3였네 여기서 이제 9600K하고 3600X를 비교했을 때 프레임이 비등하거나 93600X가 약간 더 높은 느낌 아무튼 뭐 비등한 여기서는 또 높게 나오지만 자기들이 이제 평균 프레임 봤을 땐 더 높게 나온다 뭐 아무튼 그랬어요 9600K랑 3600X 비교했을 때 과연 그럴까요? 3600X는 왜 없어요? 3600X 보여줘요 아니 왜 3900X랑 3700X만 비교를 했대? 3600X가 제일 가성비에서 3600이랑 제일 볼만한데? 아무튼 다 필요 없고 9600K랑 이 3700X랑 비교했을 때 비등하네요? 아닌데? 뭐 이정도면 그래도 9600K가 더 높긴 해요 더 높은 제품이? 아시겠죠? 이래서 뭐다? 시원에는 반만 믿어야 된다 이래서 시원에는 다 믿으면 안 된다 시원에는 반만 믿어라 반만 믿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실벤치 나오면 또 차이가 나요 아무튼 어크 오디세인의 멀티코어 잘 활용하는 게임 이정도면 어차피 여기는 글카가 워낙 많이 필요한 게임이라서 FHD 풀업에서 2080Ti를 썼는데 프레임이 100도 안 나오는 미친 게임 라이젠 2세대에 비해서는 프레임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랐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낮은 모습 이거는 거의 볼 필요 없어요 이정도면 뭐 글카에서 병목 걸려가지고 CPU 차이 보지도 못해 옵션 내려서 봐야 다르겠죠? 어 레보식 그 게임 음 레보식 시즈입니다 그 게임 그 게임 오 프레임 어 프레임 개많이 오른거 보소 어 프레임 진짜 개많이 올랐다 야 이정도면 실체감 거의 없는 수준이죠 낮긴 하지만 낮긴 하지만 이정도면 충분히 갈만하다 아 이거는 어 레보식 하실 분은 가세요 레인보우식스가 이제 친한 극 친한당 극 친한당 게임입니다 글카 글카 쪽에서 극 친한당 게임이에요 570Ti 다 씹어먹어요 막 완전 진짜 극 친한당 게임이거든요 암드 글카에다가 암드 CPU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보식 하실 분들은 아시겠죠? 음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사야지 9600K는 9600K랑 비슷하거나 더 위에 있죠 3700X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9600K랑 3900X는 확실히 더 위에 있습니다 아무튼 톰클리시 더 디비전 아까 봤듯이 극 암드 극 친한당 암드에서 지원받는 게임이죠 UB 게임들은 근데 희한한게 뭐냐면 UB 소프트가 암드에서 대부분 지원받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런데 파크라인은 인델시 CPU에 잘나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랬나? 근데 디비전도 오픈월드 게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프레임이 상당히 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 없죠 가세요 디비전은 라이젠을 사도 된다 라이젠 2세대는 그래도 프레임이 낮게 나오죠 스타크래프트 뭐야 아니 아니 엄청 올랐는데 아니 스타2 스타2가 이제 여러분들 듀얼코어 게임이죠 이거 코드코어도 제대로 지원 안 될텐데 스타2가 언제 나왔죠 2010 2010년이에요 와 개는 엄청 오래됐네 스타2는 이제 2코어 지원 게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듀얼코어 게임이에요 코드코어 지원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여기도 이제 6코어랑 8코어랑 동일하죠 거의 그러니까 일단 6코어 위노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여금 벤치만 봐도 그래도 클럭 IPC 향상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와 진짜 미친듯이 올랐네 스타2에서 이 정도면 가야 되는 거 아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고 메모리 클럭별 테스트 오버클럭 테스트 수율 수율 테스트 과연 K4존에서는 라이젠을 어디까지 오버클럭을 했을 것인지 오 4.4 3900X 4.4 3700X 4.35 오 상당히 오버클럭 잘했네요 오 4. 이 정도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3 4.4 정도가 지금 예상 지금 생각보다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딱 보입니다 아무튼 포토샵 뽑히네 아 포토샵 아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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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샵 뭐야 비교한 거 없냐 근데 오버한 거랑 오버 안 한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적냐 라이젠 한 0.2기가이래처럼 올랐을 때인데 PBO랑 비교했을 때 왜 오버랑 노오버랑 이렇게 차이가 적어 게임에서 인텔은 깡클럭바를 잘 맞는 거고 라이젠은 깡클럭바를 못 받는 건가 게임에서 너무 적죠 차이점이 4.4 이게 이게 이제 4.2 수준 될 텐데 그냥 기본 올코어 터보가 그냥 PBO를 쓰는 게 낫겠네요 게임에서는 작업용은 작업용도 크게 차이가 안 나네 프리미어 프로 보세요 인코딩 시간 근데 희한한 게 포브레이는 또 차이가 난다 X2하고 오버클럭도 차이가 좀 나네 심지어 시네벤치는 오버클럭 했을 때 차이 오지게 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실제로 멀티코어만 100% 다 갈구었을 때는 올코어버랑 PBO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렌더링 같은 경우는 멀티코어를 100% 다 갈구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능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는 클럭을 올코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클럭이 이렇게 왁따갖다 해서 올코어 부스트가 4.2 정도가 되더라도 실제 싱글코어 부스트가 4.4 이 정도 터질 테니까 실제로 인게임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PBO랑 수동 오버를 한 거랑 그러니까 PBO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그냥 게임 유저면 그냥 PBO 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요요하며 진짜 CPU를 많이 사용하는 트리플 A급 게임이 아닌 이상은 온도 소비전력 여기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타사 벤치 봤을 때 온도 소비전력 상당히 낮게 나왔었죠 아닌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높다고? 타사 벤치랑 너무 다른데? ADR 익스트림 스트리스 테스트 이거 온도 별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 아 진심 이렇게 안 올라가요 나도 라이젠 써봤지만 이렇게 안 올라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전력 소모 차이가 전력 소모 차이가 안 나는데 전력 소모 차이를 보세요 플러드 평균 소비전력은 왜 이렇게 높아? 타사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해외 벤치랑 전력 벤치한 게 조금 다르네 아무튼 9900K보다 3700X는 당연히 더 낮은데 왜냐면 3900X가 아까 저기 하드웨어 언박스드 벤치 봤을 때는 눈쟁 벤치만 기다린다고 저 내일 저는 이제 일반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AMD 리뷰어가 아닙니다 저는 AMD의 라이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받았어요 AMD가 나한테 줬으면 진짜 대인벨지 내가 저랬다 내가 줬으면 저라는 영상 10초짜리 하나 만들어서 올렸다 여튼 3700X가 여기는 174 164 여기는 블렌더죠 그리고 9900K가 더 보세요 9900K가 여기는 244에 3900X가 224인데 PBO 안 터뜨린 건가 이거? 이게 PBO 안 터뜨린 거고 이게 PBO 터뜨린 건가? 전력 소모 보여주고 있고 근데 온도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좀 아니 전력 소모 보세요 전력 소모가 3700X가 9900K보다 낮잖아요 전력 소모가 낮은데 온도가 높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 소모가 낮은데 온도가 15도 높은 게 말이 돼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벤치 잘못된 거야 이거는 게임워스 넥서스 올렸네 3600 올렸다 올렸다 게임워스 넥서스 보도록 합시다 게임워스 넥서스는 약간 친인텔 성향을 가진 지금 제가 여러분 친인텔 친함당을 분류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벤치마크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나마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 지금 이딴 거 9600K 52배수 이딴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인텔 성향 친함당을 내가 알려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친한당이라고 하는 게 막 암드만 오버 시켜놓고 램오버 시켜놓고 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라이젠도 막 4.3 오버 하긴 하는데 5.2가 말이 돼 이런 거는 링스 안정화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냥 게임 안정화 막 그딴 거 파스 안정화 이런 거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걸러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를 적당히 걸러서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건들이 저런 개똥 같은 조건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어 이거는 토탈워죠 토탈워 워헤머입니다 스톡 상태에서 일단 먼저 봅시다 스톡 상태에서 보시면 어 9700K 순정 그리고 5900K 순정 9900K 순정이 더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하위 1퍼 하위 0.1퍼 어 하이퍼 쓰레기 하이퍼 쓰레기 8700K가 그 아래를 가고 있고 3600이 하위 1퍼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위 0.1퍼가 더 높게 나오고 하위 1퍼 프레임은 거의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죠 8700K랑 비비는 느낌 이건 순정입니다 오버가 아니에요 8700K 순정이면 4.3GHz입니다 SMT 오프면 6호 6스레드 SMT 안 껐을 때 6호 12스레드일 때는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MT 오프하니까 프레임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이퍼 쓰레딘도 끄고 SMT도 끄고 다 그냥 가상 쓰레드 기능을 다 껐을 때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게임이에요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게임 좀 제발 좀 제발 좀 이런 게임 좀 하지 마세요 F1 안 봅니다 F1 안 봐요 문명 턴벤치 필요 없고 예 GTA5 그나마 게이머스 넥서스에서 적당히 제대로 하는 거 GTA5입니다 램은 이제 3200에 CL14에 8GB짜리 4개 박아서 전부 다 동일하게 램 오버는 돼 있는 상태고요 프레임 보시면 역시 GTA5도 하이퍼 쓰레기 하위 1퍼 하위 0.1퍼 전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SMT 껐을 때 잘 나오는 모습 3600도 근데 9600K를 못 따라가죠 GTA5에서 3600K 아 3600 오버 했을 때 4.3까지 오버를 땡겨도 8700K를 스톡은 따라 잡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8700K 스톡보다 9600K 스톡이 프레임이 훨씬 잘 나와요 똑같은 4.3 GHz에 캐시는 8700K가 더 많고 6호 10이 있으래던데 아무튼 9600K 의문의 가성비 9600K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죠 라이젠 2세대는 당연히 아래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라이젠 2세대보다는 상당히 올라왔고 그래도 뭐 8700K하고는 비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정이랑 8700K 순정이랑은 비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600K 이거 왜 있는지 왜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GTA5 일단 넘기시고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여기도 약간 친인텔 아까 게임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보시면 오버 걸으시고요 노버 보시고 9600K 9900K는 항상 위에 있고 9700K 그 밑에 여기는 그래도 멀티코어 확실히 잘 나오죠 쉐도우 툼레이더는 잘 나옵니다 다이렉트 12에서 이제 FHD 미디엄 옵션입니다 풀업이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 병목을 최대한 없애는 벤치예요 9600K가 요정도고 9600K 아이고 아쉽네요 3600 오버한 거 4.3까지 오버한 거 보시면 9600K 순정을 하위 1파하고 하위 0.1% 프레임에서는 이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평균 프레임은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3600 노오버인 상태에서도 하위 1% 프레임은 9600K보다 높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 프레임은 살짝 낮은 모습 오버한 거랑 안 한 거랑 아까 K4존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오버한 거랑 노오버랑 게임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젠 2700X를 오버 땡겼을 때 4.2까지 보다 3600 순정이 더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확실히 라이젠 2세대는 그냥 넘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오버 시스템 오늘 일요일은 장사 안 합니다 내일 주문하셔야 될 겁니다 3600도 보시면 아 3600 히트맨 히트맨 다이렉트 12에서 이제 1080p FHD의 모디파이드 수정된 높은 옵션 약간 몇 개 건든 건가 보네요 아무튼 글카 병목을 좀 없애고 벤치를 한 거죠 3600 하고 3600 4.3까지 오버한 거는 거의 큰 차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오 여기서는 그래도 9600K를 바짝 오버한 거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9600K 순정이 3600 순정보다 아래 있고요 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9900K 뭐 나머지 위에 CPU들은 당연히 다 위에 있고 이건 뭐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CPU는 당연히 위에 있어요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거 없을까요 포토샵 포토샵 평균 이제 오버럴 스코어로 봤을 때 3600이 9600K보단 위에 있고 9700K보단 아래 있습니다 9600K 오버한 거보다 아래 있고 여전히 라이젠은 포토샵에서는 힘을 못 쓰네요 그래도 2700X보다는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을 못 씁니다 좀 아쉽긴 해요 포토샵은 포토샵이랑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작업계 배틀그라운드 작업계 배틀그라운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가 라이젠이 상당히 힘을 못 씁니다 프리미어는 라이젠이 힘을 잘 써요 아까 벤치 보셨으면 알겠지만 CC2019부터 더 멀티코어 지원이 잘 됐기 때문에 아까 3,700X가 3,700X가 9,900K를 잡는 걸 봤었죠 프리미어에서 그 정도로 멀티코어 지원이 상당히 잘 됩니다 프리미어 할 거면 라이젠 사시면 돼요 저는 라이젠 2세대도 프리미어 쓸 사람들은 사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했어요 라이젠 프리미어 하실 때는 사도 돼요 어둡이 다른 프로그램 다 제끼고 프리미어만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하실 거라면 가지 마세요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네요 뭐 게이버스넥서스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고 하드웨어 언박스도 그렇고 뭐 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대부분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은 배틀그라운드가 그 쿨앤조이는 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쿨앤조이만 이상해요 쿨앤조이만 더 디비전 2 보자 근데 아직까지 렉이 걸려 진짜 너무하네 일단 CPU 말고 5,700하고 5,700 XT 일단 이 CPU 보고 나중에 글카 보도록 합시다 아나는 택은 글카를 안 올린 것 같네요 일단은 글카 봅시다 우리 톰스의 글차 톰스 아드웨어 글카 보도록 합시다 QHD 퍼포먼스 리조트 허어 배틀필드5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지만 뭐다 암드가 잘 나오는 게임이다 암드가 프레임이 상당히 잘 나오는 암드 글카가 상당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이에요 배틀필드는 라데온7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1080Ti 씹어먹고 2080하고 비비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친함단 게임입니다 2070 슈퍼 그런데 2070 슈퍼보다 5700 XT가 살짝 아래에 있어요 음 2070보다 5700이 살짝 아래에 있고 2600 슈퍼보다 살짝 위에 있고 완전 친함단 게임인데 이 정도면 좀 아쉽네 데스티니 데스티니 보면 2080 1080Ti 2700 슈퍼 못있냐 라데온7이 207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데스티니에 그리고 5700 XT하고 라데온7하고 비비고 있고요 슈퍼 2060 슈퍼가 그 아래에 있고 5700은 야 뭐 하우일퍼 프레임 왜이러냐 하우일퍼 프레임 개판 났고 206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파크라이 파크라이 2080 상당히 잘 났고 2070 슈퍼 그 아래에 있고요 라데온7 그래도 상당히 근접한 모습 보이고 1080Ti 그 밑에 5700 XT 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2070 아래에 5700이 있고요 하우일퍼 프레임이 미친듯이 잘 나옵니다 여긴 또 왜이러냐 그리고 2060 슈퍼 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베가도 그렇고 이게 뭐냐 여기 두 개만 잘 나오네 심지어 5700 XT는 안 그런데 5700하고 베가만 이럽니다 이거 톰스 하드웨어 벤치 진짜 톰스 하드웨어 벤치 진짜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공신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톰스 하드웨어 옛날에 위에서 벤치 하는 게 점점 이상해져요 톰스 하드웨어 진짜 파이널 판타지 2080 2070 슈퍼 1080 Ti 2070 그 아래에 라데온7이 있고 하우일퍼 프레임 개판 났고요 2060 슈퍼가 그 밑에 있고 5700 XT가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우일퍼 프레임이 살짝 낮은데 라데온7보다 위에 있는 거 음 그리고 5700은 206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경쟁력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포르자 호라이즌 친함단 게임 5700 XT가 라데온7보다 위에 있고요 2080이 1080 Ti보다 아래에 있고 5700보다 2080 원래 이래요 원래 포르자가 여러분 원래 포르자가 친함단 게임입니다 원래 극 친함단 게임이에요 포르자가 친함단 게임 중에서 친함단 게임이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GTA5의 1080 Ti가 위에 있고 2080과 아래에 2070 슈퍼 2070, 2060 슈퍼 그 밑에 5700 XT 메트로 엑소더스 2080 라데온7 1080 Ti 슈퍼 2070 슈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약간 아래에 5700 XT 뭐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어요 5700 그리고 2700 위에 오 2070 위에 5700이 있으면 뭐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어요 메트로 엑소더스 이 정도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2080, 2070 슈퍼 라데온7 1080 Ti 5700 XT 오 2070보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5700은 2060 슈퍼보다 살짝 아래지만 비슷한 수준 오 할만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해요 그리고 톰플 클래시 디비전2 암드 지원받는 게임이죠 2080, 2070 슈퍼 그리고 라데온7 뭐 나쁘지 않아요 1080 Ti 아래에 5700 XT 있고 2060 슈퍼 2070 비슷하고 5700이 베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위쳐도 2070 의문의 2070 슈퍼 가성비 개쩌네 근데 위쳐는 암드 글카가 하위 1퍼 프레임 개잘 나오죠 평균 프레임은 낮은데 하위 1퍼 프레임이 높게 나오네 기적 같은 게임 위쳐 하실 분은 그래도 상당히 살만한 느낌이죠 5700 XT 보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울펜슈타인은 거릇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하는 게임 종합게임 벤치 봅시다 원래 이제 어떻게 나올 거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이에요 그 제품 나오기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놨던 거 가격이랑 이제 할인된 가격입니다 이게 인하된 거예요 인하된 게 2060이랑 가격이 똑같고요 5700이 5700 XT가 가격이 2060 슈퍼랑 동일합니다 2070 슈퍼보다는 가격이 100달러는 낮아요 보시면 이 정도 슈퍼 슈퍼보다 살짝 낮고 2060보다 성능이 10% 10%가 아니고 7% 괜찮네요 순정 상태에서 20게임 벤치 종합 종합 프레임이 이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요 가격이 동일한데 그래서 종합 벤치로 나온 거는 여러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게임에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가 더 중요해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은 솔직히 뭐 아무거나 써도 잘 나오니까 제끼고 요즘에 많이 난 거 정말 롤롤토체서밖에 안 해가지고 뭐 있냐 패스 오브 액자일도 성능 사양 많이 타는 게임도 아니고 일단 베그하고 오버워치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버워치도 프레임 잘 나오는 게임이라 1050으로도 프레임 잘 나오는 게임이라서 베그만 보세요 레식은 친암나 게임이라서 무조건 잘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무조건 잘 나와요 종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성비 경쟁력이 이렇게 있어 보이죠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봤을 때 오 여기 아 잘 내놨네 K4 좀 벤치 잘해요 비교를 봅시다 5700XJ하고 2060 슈퍼가 가격을 봤을 때는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인데 배틀필트5 오 잘 나오고요 뭐야 상당히 잘 나오는데 여기도 잘 나오고 뭐야 안 나오는 게임이 울펜슈타인 배그 배그도 거의 차이가 없네 2% 차이면 1, 2% 차이면 거의 없는 수준이고 다 이겨 거의 다 이겼는데 그냥 5700 봅시다 5700 오 5700은 진 게임이 울펜슈타인 하나 둠 이거는 1%도 차이 안 나니까 뭐 의미 없는 거고 울펜슈타인 하나 빼고 다 이겼 심지어 배그도 이겼 2060하고 5700하고 가격이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349달러 2060 슈퍼랑 5700XT랑 399달러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잠깐만 이거 하위 1% 하위 1% 프레임도 혹시 있나요 하위 1% 전력 소모 전력 소모 중요한 거 전력 소모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송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2500XT가 355W GPU 플로드 최대 정리는 거 안 보겠습니다 플로드 아 근데 유유상태의 기본 전력을 좀 많이 먹네 하 이건 너무 아쉽다 30W는 더 먹네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라데온7 안 그런데 베가랑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거 유휴가 좀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핑하고 있을 때도 90W씩 계속 먹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고 있을 때 50%나 전력 소모을 더 먹는다는 소리고 게임할 때 이제 배그 플로드 10분간 배그 했을 때 아 배그란다 배틀필드5 했을 때 2060 슈퍼가 요거랑 이제 경쟁이죠 5700XT랑 전력 소모는 2060 슈퍼가 더 낫네요 한 40W 정도 더 낫고 2060이랑 이거랑 비교했을 땐 전력 소모가 한 10W 정도 더 낮은데 이 정도면 할만한 수준 2060 슈퍼는 그래도 확실히 전력 소모가 많이 낫습니다 근데 아이들 전력 소모가 이 정도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게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게임 성능 차이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7% 정도 차이 나니까 글카온도 아이들 글카온도 미친 전력 소모 때문에 그런 거 아이들 글카온도 개높네 냉납은 잘 안 걸리겠다 장점 여러분 장점 유유 상태에서 온도가 높다 장점 냉납이 잘 안 항상 높은 온도에 있다 보니까 냉납이 잘 안 항상 높은 온도에 있으니까 냉납이 잘 안 걸리는데 글카오레스일 수 있겠네 글카오레스일 수 있겠네 온도 편차가 적다 보니까 글카를 오래 쓸 수 있다 206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은 72도 2060은 71도 근데 이게는 이제 블루우 펜이잖아요 이거는 블루우 펜이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5700XT는 87도면 상당히 높은데 5700은 블루우인데도 77도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비레퍼런스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5700이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5700XT는 모르겠고 5700이 너무 좋아 보인다 5700이 아까 전력 섬어도 2060하고 그렇게 막 차이 많이 안 나는데 5700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래픽 쿨러 소음은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건 블루우 펜이라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우가 온도가 낮은 게 많이 안 되는데 라데온은 라데온7이 쓰레기 쿨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사멸에 블루우가 아니죠 사멸에 사멸 쿨러가 달려 있는데 개시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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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치리를 여러분 라치리가 개 사람들이 아 라치리 그거 개시끄러워요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왜 여러분 제가 눈쟁전자 추천 견적에 보시면 내가 왜 이 여기 어디 갔어 라데온7 2080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이고 소음과 발열은 넘사벽으로 높은 커스텀 수능을 꼭 할 예정이 있거나 암드를 좋아한다면 구매하세요 내가 왜 이래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게이밍 성능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까 게이밍 성능 아까 나온 거 보시면 그러니까 종합이 맞아요 이것만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라데온7은 단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점점 구매하기 힘들어지실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2060 슈퍼랑 2070 슈퍼는 7월 9일부터 판매해요 그러니까 모레부터 판매 시작이에요 심지어 그게 비래퍼 판매 시작일 텐데 래퍼가 아니고 비래퍼일 거예요 비래퍼 가격 비교 요청 보이죠 비래퍼입니다 비래퍼 비래퍼가 7월 9일 판매 시작인데 암드 5700 5700XT는 오늘 래퍼 판매 시작이고요 비래퍼는 8월달입니다 비래퍼 8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제품은 비래퍼가 8월이라서 그 지금 라이젠 젠투 출시하고 지금 물량이 내일부터 사람들이 컴퓨터 완번째 막 막 사기 시작할 텐데 그럼 한 달 동안 물량을 전부 2060 슈퍼 2060 이쪽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5700하고 5700XT 비래퍼가 나와서 그때부터 판매 시작하는 거니까 시장을 먹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죠 뭐 한 달 뒤에 사실 분들이라면 5700 5700XT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물량을 좀 많이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디죠 아 친함당 친함당 어 뭐야 여기 안 올리셨네 이 아저씨 뭐야 안 올리셨네 어 안 올렸네 여기는 친함당 아저씨 올린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케이스 아저씨 봅시다 케이스 아저씨 케이스 아저씨가 5700과 5700XT 벤치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소모 전력 소모는 여기는 또 전력 소모가 어 여기는 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는 또 전력 소모가 2060에 비해서 5700이 상당히 높고요 50와트나 뭐 아이들은 또 별 차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5700XT가 2060 슈퍼에 비해서 거의 80와트 가까이 높습니다 어 왜 벤치 결과가 다시 다르냐 게임 개별로는 벤치로 안 보여주네요 이 아저씨는 개별로는 안 보여주고 그냥 오버럴 퍼포먼스는 보여주네요 전체 평균 했을 때 2060 슈퍼보다는 확실히 7%가량 높습니다 여기도 동일하네요 여기도 7%가량 그러니까 퀘이사존이랑 지금 비슷하죠 퀘이사존이랑 결과가 비슷해요 2060 슈퍼랑 25700XT랑 한 7% 가까이 2060이랑 5700이랑 7% 가까이 그러니까 결과가 비슷해요 퀘이사존이랑 비슷해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겹친다는 소리는 다 벤치마크 사이트들이 겹친다는 소리는 결과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벤치마크 사이트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네 게이머스 넥서스 글카 벤치 한 건 없나 게이머스 넥서스 글카는 벤치 안 했네요 하 볼만한 사람이 없는데 유튜버 나머지는 쿨앤 봐야 되나? 쿨앤을 못 봤으니까 쿨앤 안 봅시다 쿨앤 CPU 벤치 한 거 보면 진짜 하 좀 아닌 것 같은데 GPU 온도는 볼 필요 없고요 소음도 볼 필요 없고요 소비 전력만 보면 됩니다 여기는 또 쿨앤은 또 2060이랑 또 큰 차이가 없네 5700XT도 2070 슈퍼랑 아까 말했듯이 한 40W 차이 근데 쿨앤이랑 케이사랑 겹치는 거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합성능 FHD 기준으로 여기는 10% 5700이 여기는 2060 대비 10% 그리고 5700XT가 2060 슈퍼 대비 7% 한 7%에서 많이 나면 10%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딱 결론 나왔네 글카는 결론 나왔습니다 글카는 결론 나왔고 소비 전력을 이제 경쟁하는 라인업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CPU 부분을 보시면 게이밍 생존 게이밍 생존 오버하면 차이 심함 노오버는 박살 노오버는 박살 박살 박살까지는 아니고 비등하거나 비등 비등한 수준 노오버는 비등한 수준 오버클럭은 생존 여기는 박살? 이건 벤치마크가 안 나왔어요 3600이 하위 라인업하고 비교하는 게 안 나왔어요 9405나 이런 거랑 아쉽네요 전력 소모 50W 차이 나봐요 한 달에 5천원 2천원밖에 안 한다고요? 아니요 전력 소모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력 소모가 차이 나면 온도가 차이 나요 온도 그러니까 전력 소모 차이를 보는 건 전기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비 따지는 거는 그건 진짜 너무 너무 가신 분들이고 전력 소모가 차이가 나면 온도가 차이가 나서 온도가 차이 나면 실제로 성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레퍼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더 날지 이제 알기 위해서 전력 소모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온도 온도 보려고 온도하고 클럭 유지력 라데온이 가상비는 좋지만 8월 달에 비레퍼가 나옴 반면 2060 슈퍼는 7월 9일 출시 그로 인해 막혀있던 물량이 2060 슈퍼로 가지 아 갈 많이 갈 것으로 예상 존버 하실 분은 기다렸다 사도 좋아 보임 그래픽 카드는 존버 하실 분은 글칸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글칸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CPU 봅시다 아 CPU 가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거 출시 가격 나왔어? 출시가 어느 정도 창렬이야 어 떴네 3600 가격 떴다 제조사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뭘 떴네 28만 와 아이씨 용푸 붙었네 20만원 후반이네 20만원 후반이면 9600K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근데 20만원 후반이라도 살만해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땐 20만원 후반이라도 충분히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음 좋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가격대 딱 그 가격이 살만한 가격 이 26만원 이 가격으로 내려오면 좋은 가격인 거고 20만원 후반은 어 그냥 살만한 가격 성능에 비해서 어 뭐 나쁘지 않네 어 살만하다 딱 그 정도 30 넘어가면 안사 20 후반이면 살만해요 그래도 3700X가 40 그쵸 뭐 한 달 기다리면 괜찮은데 그 한 달 기다리면 인텔 CPU가 뭐다? 10에서 15% 가격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텔 CPU 가격이 10에서 15% 하락이 되면 뭐다? 계산을 해볼까요? 0.9로 계산합시다 10% 인하 10% 인하하면 9400F가 16만원이고 9500F가 20만원 9600K가 23만원 22만원에서 23만원 8.7이 30 초반까지 떨어지네 8.7은 근데 8.7은 가망이 없어 8.7은 버려 8.7은 살만한 게 못해요 9.6K가 9.6K가 20 초반까지 내려오면 야 이거 3600이랑 경쟁하기 좀 애매해지죠? 9400F가 상당히 가성비가 이거 가격이나 때려버리면 진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요 3800X랑 9900K랑 싸우거든요 가격 인하 때리면 3800X가 달러의 환율 정상가로 들어왔을 때 51만6천원인데 지금 환율에서 10% 인하 내려간 가격이면 3800X가 9900K랑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9700K랑 3700X랑 경쟁해야 되고 근데 게이밍에서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가격이면 게임할 사람들이 이거 사거든? 이 가격이면 게임할 사람들은 9700K 사 40이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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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매할 것 같네요 CPU는 성능은 상당히 높게 나왔음 국민오버도 4.3에서 4.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예상되고 게이밍은 인텔 CPU에 비해서는 인텔 9세대 i7, i7, i9에 비해서는 낮지만 8세대 i7에는 8세대 i7 노버 노버 4.4 GHz에는 비빌 정도가 된 다만 초기 용폭가 초기 용폭가에 인텔 CPU 10에서 15% 가격 인하 소식이 있 기 때문에 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어 내일 돼봐야만 내일 돼봐야만 아 해 아 하이 하봐야 하봐야만 해봐야만 돼가 맞네 작업용에서는 심지어 어 프리미어에서는 3700X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9900K도 K도 이김 저는 3900X 저는 2700X 쓰고 있지만 3900X 3950X 9월 테크트리 탈 예정 나머지는 뭐 딱히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 요약 요정도 요약 요정도 어 진짜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진짜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더 크게 보면 뭐 다르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게이밍 게이밍 게이밍은 그 젠투 발표 시연회나 이때까지 스펙 나온 것들 라이젠 처음 사는 사람은 초기 용프 CPU 초기 용프 X570 보드 과연 살까요? 모르겠어요 그 X570 보드는 일단 사지 말고 570이랑 470 370들을 비교한 벤츠 있죠 어 570이랑 전세대 보드들 뭐 B450 가성비에서는 그리고 좀 성능 높으면 X470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과연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램오버 클럭의 차이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X570을 살 가치가 있는가 일반 유저가 그거는 좀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X570 보드 가격이 기존 X470보다 거의 막 5만원 10만원씩 진짜 최상급 보드는 막 4, 50만원 막 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PU는 먼저 사두세요 CPU는 상당히 괜찮은데 용프가를 좀 보세요 내일 가격이 떴을 때 만일에 지금 이 가격 있죠 여기 가격 이 가격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단 높아요 왜냐면 초기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보단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벤치마크 성능들도 상당히 특히 작업용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분명 높게 나와요 이거에서 내가 봤을 때 5%는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용프 진짜 붙을 용프 붙어 이 가격으로 나오면 진짜 개장 거고 용프 5%에서 10%? 5% 아니다 10%로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용프가 10% 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업자도 아니라서 용프를 넣고 싶지 않아요 나도 당연히 내가 CPU 내일 사야 되는데 용프 안 넣고 싶어 근데 용프 한 10%는 붙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10%? 5%에서 10% 사이? 이게 좀 안 붙었으면 좋겠어 나도 내일 CPU 전체 라인업 다 사야 되는데 암드 용프 붙냐고요? 초기가는 붙었어요 가격 조절한다는 것도 최대한 하는 거지 초기가는 용프가 붙었어요 항상! 2세대 때도 그랬고 1세대 때도 그랬어요 환율에 곱하기 하고 부가세 붙인 가격은 절대 안 나왔어요 그것보다 높게 나옴 무조건 그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뒤났을 때 가격 안정화가 됐던 거지 초기가는 항상 용프 붙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렸다 사지든지 가격 안정화되길 기다렸다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내일 아니면 내일 봤을 때 이 가격 나와 이 가격보다 살짝 낮은 가격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8% 한 8% 느낌 한 8% 정도 하겠습니다 한 8% 정도도 나을 것 같아 한 8%? 한 그 정도 뭐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든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항상 초기가는 높습니다 초기가 왜 높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젠2 때문에 좋은 바한 사람들 개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격 높으면 안 살까? 사요! 그냥 높게 나와요 왜? 그렇게 돼도 파니까 잘 사니까 사람들 어차피 사람들 다 전부에서 물량 터질 거 아니까 그냥 높게 낼 거야 일단 CPU 쪽 요약은 생각했던 거보다는 성능이 높게 나온 것 같진 않고 그냥 생각했던 만큼 나왔다 CPU 성능은 생각이 이 정도였어요 원래 제 라이젠 2세대가 라이젠 2세대의 성능이 이 정도였고 인텔 9세대의 i7, i9이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맞아요 이걸로 나왔어요 게이밍 성능에 딱 그냥 생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게이밍 성능 끝이에요 작업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나 이겁니다 작업용은 비슷하거나 더 넘었습니다 작업용으로 봤을 때는 사세요 신 인텔 작업용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멀티코어 지원 제대로 되는 그런 작업용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라이젠 사시면 됩니다 이제 3세대면 이제 뭐 호환성 문제도 크게 없을 거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보여줄 것도 없네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지리응답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암드 관계자님들 cpu 좀 주세요 돈으로 사는 거 아까워요 아 cpu 너무 비싸 cpu 좀 더 싸게 팔아요 진심 그 다음엔 어후 pieces 4 4 5 6 7 8 10 11